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흥미롭고 정말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드벤처스라고 하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특별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은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자유 그리고 더 많은 성취감을 전 세계와 나누는 것이고 아주 특별한 두 가지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VIP 여행 동호회에 가입돼서 더 많은 여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단계부터 경제적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12개 이상 여행 관련 상들을 휩쓸었으며 여행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최고 온라인 여행사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에는 전 세계 최고 여행 클럽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회원이 되시면 당신 포함한 직계 가족들도 회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 천 개 이상 회원들을 위한 특별 가격의 여행 패키지들이 공유가 되며 개인 여행 부킹 사이트가 제공되고 다양한 최저가 여가 활동 기회뿐만 아니라 28개국 이상으로 이 드림트립스 문화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것이죠 드림트립스가 특별히 다르다는 것은 그냥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꿈의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회사 여행 상품의 가격보다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았다면 그 여행을 무료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 자킨토스 상품입니다 4박 5일 동안 사성급 호텔에 1인당 75달러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은 하루가 아닌 4박 5일 가격이며 10일 동안 즐길 수 있는 옵션까지 주고 있네요 골드코스트 호주 상품입니다 4박 5일 동안 459달러이며 사성급 호텔에 조식 및 저녁 식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동그란 모양 안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상품에서 총 비용에 200달러를 더 할인해서 여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토리니 그리스 상품입니다 4박 5일 동안 인당 319달러에 제공하고 있군요 이곳은 지중해의 키프로스입니다 5성급 호텔에 조식과 저녁을 포함하고 있고 짐바부위의 카리바는 어떨까요? 베트남 하노이 9일 동안 400달러입니다 저희의 모든 상품들의 장소들은 여행 전문가들로 인해 특별히 선택된 곳들이며 회원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기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드림트립스 상품에 20명 이상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여행 호스트 지휘 아래 특별관리 및 회원 전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전세계 최대 여행지인 파리와 뉘유 아니면 모든 어린이들의 꿈의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는 어떨까요?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저희는 스포츠 드림트립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부 여행은 어떨까요? 저희는 40개 이상 학교를 세웠으며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좋은 일들을 세계 곳곳에 공유하며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회원들 입맛에 맞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실시간으로 수백 개 이상의 드림트립스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perfect weather, perfect place, perfect people 다른 family play together, and our families get to be playing together come on, I got a fish! it's pretty, pretty awesome I never would have thought this all would have came from looking at something on my TV, on my couch and my kids are having so much fun just don't want to go home and when I woke up this morning and I looked around at this beautiful resort looked at the ocean I realized something my reality is actually better than my dream 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개인 부킹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온라인 부킹 사이트와 다르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가격 정책입니다 부킹 후 하루 만에 더 저렴한 항공 또는 호텔을 찾았다면 회사에게 증빙 자료를 보낸 후 차액의 150%를 로비아 포인트로 돌려받아 다음 부킹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이나 호텔을 부킹했다면 레이트 슈링커라는 기술로 인해 해당 상품이 실제 여행 전 더 저렴해질 경우 회사가 자동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부킹해주며 차액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회원이 있는 지역에는 다양한 크고 작은 혜택들이 적용되며 특별 회원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상담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 비서처럼 호텔 모닝콜이든 온라인 검색을 대신해 줄 수 있으며 특정 식당이나 행사의 예약도 대신 가능합니다 자 드림트립스 VIP 동호회 가입에는 두 가지 회원 유형이 있습니다 골드 또는 플래티눔 골드는 가입비 200달러에 월회비 50달러입니다 플래티눔은 한 번에 가입비 300달러와 월회비 99달러입니다 실제 모든 드림트립스 여행 북킹에 우선권을 갖게 되며 플래티눔 회원으로서 포인트를 더 사용할 수가 있고 호텔 룸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행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골드 회원을 추천해 드리고 더 많은 경험과 여행을 원하신다면 플래티눔 회원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 회원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지불한 모든 비용이 포인트로 전환돼 더 많은 드림트립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월회비는 1년 후 누적된 포인트로 합산돼 더 많은 포인트를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4명을 소개해 가입시키게 된다면 당신의 월 회비를 평생 면제해주고 포인트는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환상의 세계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내용은 완전히 선택사항이며 아주 간단하고 쉬운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자유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즈니스가 21세기의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회사들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방법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소문과 자발적인 홍보 방식으로 월드벤처스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월드벤처스와 함께 하십시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에 앞으로 어떤 상품이던 이와 같은 마케팅 방법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You should be here 자 이곳은 월드벤처스 본사입니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델러스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웨인 유젠트와 마이크 아주케가 회사 공동 창시자들이며 2010년에는 언스터앤영 최고 기업인 후보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대 직접 판매 회사들 중 저희 회사는 65위에 있으며 유일한 여행 관련 상품들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행사에서 마이크 아주케 대표가 발표한 것처럼 실제 10만개 이상 전 세계 마케팅 회사들의 절반은 건강식품 관련 회사들이었습니다 커피 시장은 100조, 건강식품은 226조, 여행 관련 시장은 7000조 그 이상입니다 이 사실은 월드벤처스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사업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기업과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한 번의 비용 100달러와 월 회비 11달러만 지불하시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으로 일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무실이 될 겁니다 컴퓨터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 때 두 개의 팀을 성장시키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작과 함께 이윤을 남기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 말은 왼쪽에 3명, 오른쪽에 3명을 가입시키게 되면 첫 번째 사이클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 사이클당 100달러를 받게 되며 첫 8주 동안은 이 사이클이 2배로 계산됩니다 이것을 28일 안에 달성하게 된다면 추가로 2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걸 합산하게 되면 가입시킨 회원 유형에 따라 570달러부터 75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회원들이 증가하면서 매달 성장하는 회원수에 따라 수입이 발생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였지만 팀이 같이 성장하면서 이런 팀 성장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 팀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그만큼 더 쉽게 회원수가 증가하겠죠 자, 여기 내 밑에 린다라는 분이 3명의 신규 회원을 가입시킵니다 그러면 전 새롭게 사이클 보너스를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반대쪽에 이미 이 사이클 달성을 위해 3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이클 보너스 달성을 위해 내가 직접 추천한 회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회원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전 기본적인 월간 팀 성장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증가 속도와 소득은 더 빨리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와 함께 이 팀은 같이 성장하여 내 하부 회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저도 성장하게 되겠죠 내 양쪽 팀이 30명의 골드 회원들로 채워지게 되면 저는 추가적인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말은 내 하부 회원들이 지불하는 월 회비의 일부를 매월 내 소득으로 잡혀 이 회원 수에 따라 수입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내 하부 조직에 플래티넘 회원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회원들은 2배로 계산되게 되며 내 양쪽 팀에 15명씩 플래티넘 회원들로만 가입시키게 된다면 인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골드 회원들보다 2배로 더 빨리 성장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양쪽으로 15명 플래티넘 회원들이 있다면 저는 SR이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의 사업 방향에 따라 파트타임이던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팀은 같이 성장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다양한 교육과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행사들로 인해 현장의 탑 리더들로부터 사업 과정을 쉽게 더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월드벤처스 파트너가 되시기 위해 골드 회원 사업자는 300달러 그리고 월회비 61달러를 지불하시고 플래티넘 회원 사업자는 400달러 그리고 월회비 111달러를 지불하시고 대부분의 비용은 포인트로 전환돼 드림트립스로 이후 활용하시면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죠 개인적으로 플래티넘 회원이 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어차피 저희와 함께 전세계를 다니며 여행하면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의 모습을 배우고 복제하면서 이루어나가는 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4명만 소개하시고 월회비를 면제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회원들이 전세계에서 탑 리더들로 성장했습니다 IMD 직급은 월드벤처스의 최고 직급이며 억대 소득은 기본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맷 모리스는 수년 전 차 뒷좌석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최고 직급을 두 번이나 달성했으며 월드벤처스의 탑 리더들 중 한 명입니다 아시아에도 탑 리더들이 있으며 제임스 린은 전에 개인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IMD 최고 직급을 7개월 만에 달성해 지금은 경제적 자유 그 이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웬 응 박사는 아시아의 보험 에이전트로 일을 시작해 박사하기가 무려 4개가 있을 정도로 인텔입니다 IMD 최고 직급을 7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만 20명이 넘는 IMD 최고 직급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많은 새로운 최고 직급자들이 탄생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월드벤처스 문화와 사업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이 사업은 이미 검증된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호주도 공식적으로 오픈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최고 직급의 근접한 회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꿈의 동호회 드림트립스 월드벤처스와 함께 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새롭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월드벤처스의 드림트립스 여러분들의 일터는 바로 전 세계 근사한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 될 것입니다 YOU SHOULD BE HERE